시작가자마자 아 미안해요 아 나 이게 아닌데 오늘 무슨일이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2개만 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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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맨이에요 몰라요 모래도 하나 잡아야죠 정두공원에 할 뻘의 기어입니다 응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가계전과 드론 낚시를 간다 드론 낚시는 전부터 하고 싶었던 거다 문제는 바라는 낚시를 전혀 모른다 가계전 차를 타고 가려다 지난번 제보도 가는 길에 내가 우선 이륙하고 어차피 뒤에 차오면은 할 수밖에 없어 니톤톤 되면은 문제 되니까 조심해요 가계정도 비행해보고 싶어해서 바라가 운전했다 5분이야만 5분이야만 닦아줄게요 아냐 닦지마 괜찮아요 하지마 미안해서 그래요 가계전이 촬영하는데 깨끗하게 하자고 설득했다 아직 아바타의 운명을 모르는 두사람이다 아직 아바타의 운명을 모르는 두사람이다 자 준비하시죠 하아 이 창문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해줄 수 있어요? 창문 열어보는 건 양쪽에서 휴~~ 운전도 가능하죠 운전하면서 운전하면서요? 괜찮겠어요? 저는 괜찮아요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멋진 비행만 하면 된다 용도를 따라 비행만 하면 된다 잠시만요 건수를 밉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럼 지금부터 30kg 로 계속 가볼게요 네 고기 이륙하고 19초 만에 일어난 일이다. 자동차에 2차 파손이 일어날까 걱정이다. 아바타는 튼튼해서 여러 번 추락해도 말짱했다. 신기하게도 풀옵 한쪽이 없었다. 풀옵만 파손되었다면 손쉽게 교체할 수 있다. 별일 아닌 줄 알고 긴장이 풀렸다. 아이고 배터리 망했다. 아이고 어디보다 진건가? 여기보다 진건가? 드론이 충돌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디보다 진거지 진짜? 독수리가 와서 공격을 했을까? 아이고야. 떨어지는 지가 저기 있거든요? 손에 걸렸나? 저 손에? 충돌할 만한 것이 없는 곳이다. 손에 걸렸다면 여기가 이렇게 깨지진 않을 것 같은데? 사고는 정말 한순간에 일어난다. 아이고. 어쩜 좋아요. 오늘 아바타 끝. 시작가자마자 미안해요. 아 나 이게 아닌데. 가계정에게 미안한 바라다. 끝났어. 내 아바타. 이거 못쓰겠죠? 아우 잠깐만요. 아마도 그렇겠죠 이거. 배터리가 터지는 일이 생길까? 걱정이다. 못쓰겠죠 진짜. 얘를 케어 보낼 거예요? 케어를 보낼 거면 그 배터리랑 같이 보내면 되긴 해요. 얘네들도 아나도 안 갈고. 그럼 8만원 드는 건데. 저는 케어가 없습니다. 안 했어요? 네. 내가 케어를 보내는 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디제이한테 한번 물어봐요. 물어봐. 근데 얘가 날아간 거 보니까 뭔가. 어디에 묻었지 뭐야? 이거 볼 수 있잖아요. 8만원 드는 게 거 Micimus. touches him. pictures he is living, esper 바람이 너무나 강해서 드론 낚시를 못했다. 근데 이거 낚싯바늘이 날라다녀가지고 아 낚싯바늘이 휘청휘청거려서? 솔직히 드론 날리는 건 문제가 안되는데 낚싯바늘이 엉켜버리면 프로배 가계정은 드론 낚시 고수다. 집에 와서 DJI에 수리 신청을 했다. 저 없어도 됐다는 거예요? 충돌이 없었기에 무상 수리를 기대해본다. 수리 결과는 다음 영상을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구독과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바라던 드론 출연료는 밥이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etabol자 ne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기다리고자.